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지 tv 한성욱입니다 금액을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어빌리티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중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가운데 대한민교층시 또한 마찬가지로 여파를 받아 오늘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96% 정도 하락을 해줬구요 여기에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300억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마이너스 1600억 매도 정도 나와줬구요 선물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우리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두산 에너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보여주고 난 뒤에 프로그램 매도 마이너스 9만 5천주 정도 나와줬구요 투싱과 연기금의 소량 매수가 들어와 주며 이렇게 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 궁금해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개파락? 좋아요 개파락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누가 매수에 들어와주고 누가 주가 방어에 힘써주는 상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매수 포지션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줬구요 외국인들은 소량 매도 해줬죠 근데 이게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다 보니까 유의미한 매도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구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이 좀 나아졌습니다 뭐 NH투자 증권과 키움에서 소량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받아주는 그리고 일부 개인들도 매수해주는 그런 현상이 명확하게 나와줬다 가 좀 포인트구요 새롭게 나와준 이슈거리는 없었습니다 뭔가 새롭게 나와줄 수 있을만한 이슈거리는 전혀 없었고 대차상환은 이루어지고 있다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LP들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차상환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공매도가 있다 없다 논하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 비중 자체가 굉장히 극소량이고 이 정도의 극소량 가지고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분들께서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아쉽죠 두산 애너빌리티가 슬슬 올라갈 때가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와주고 있죠 슬슬 올라갈 때가 되니까 빠지고 있어요 뭐가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두산 애너빌리티가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지고 있어요 이제 턴을 좀 잡았는데 좀 굉장히 좀 재수 없는 상황이 좀 연출됐다 아까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슈와 모멘텀 거리는 뭐든지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이게 해외 수주에서도 사실 부익부 비닉빛 현상이 나타나 주고 있는데 두산 애너빌리티는 명확하게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현 상황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주니 주가도 빠지고 힘들 수 있죠 정신적으로 짜증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좀 버텨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을 또 이렇게 버텨내야지 지금 이렇게 버텨내야 꽃필날 올 때 서로 같이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어요 오늘은 뭐 크게 브리핑을 사실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왜 그러냐면 브리핑을 드린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시장 하락 때문에 시장이 빠져서 미국 시장 악재로 인해서 같이 빠진 거예요 끝 그거 말고 뭐 더 있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올라갈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권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매매를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해보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스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두산 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CES 관련 주요 이렇게 무료 취업해서 챙겨드릴 거고요 좋은 종목권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니 좋은 결과물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